선한 울타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비전을 찾는 크리스천 멘티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선한 울타리와 이랜드 재단,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캠프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캠프에서는 조별 모임을 비롯해 워크숍 등은 물론 이랜드 그룹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토크 콘서트와 크리스천의 직업관을 주제로 한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캠프가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멘티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